네일짱 공략주 챙겨 보겠습니다. 힌트 보니까 최병진 전문가의 공략주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알차이머 플러스 관절염 저리 비켜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바로 생각나는 게 신신제약이거든요. 신신파스, 치매 패치, 함께 할 수 있는 종목 신신제약 아닌가 싶은데 맞췄나요? 제약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져온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알차이머 관련 이슈도 이용해 볼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관절염 관련해서도 이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관점에서 뽑아왔고요. 바로 종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네이처셀이라는 다들 아시는 기업입니다. 기억해요.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 사업을 주 사업으로 원래는 진행했습니다. R&L 산미라고 예전에 진행을 하다가 2014년부터 주기대포 사업부문을 추가하고 2019년 5월부터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으로 주요 업종을 변경하면서 관련 부분에서 이제 매출을 뽑아내고 있다. 관련 부분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 매출액은 267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 단기 순이익은 2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는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를 하면서 줄기세포 배양 배치 사업이나 줄기세포 배양행을 이용한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 심리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지금 작년에 줄기세포 관련 대장주로 역할을 하면서 6만 원 이상도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를 본다고 하면 만원, 즉 만 450원으로 굉장히 저가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본다고 하면 최근에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알츠하이머 관련한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는 미국의 바이오젠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젠사가 진행 중에 알츠하이머 신약이 성공을 하면서 결과 발표를 12월에 발표를 한다. 이 부분에 맞춰서 기대심리가 부합했던 종목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 종목도 알츠하이머 관련 신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2월에 결과 발표를 진행할 시에는 한 번 더 급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진행 중인 탱승 관절염 관련 치료제 또한 조인트 스템 관련해서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안정적인 신약 파이프 라인을 보유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본다고 하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6만 1682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그 뒤에 좀 안 좋은 대주주 리스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급락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2018년도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바닷건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바닷건에 내려온 다음에 지금 바이오젠 관련해서 이슈가 뜨면서 급등 모습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조정된 자리에서 추가 파동 12월 이슈를 이용하고 추가 파동 확실히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이길 시초가에서 저점 분할 매수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평당가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점 분할 매수로 진행해 주시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12,000원, 11,800원에서 12,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목표가로는 14,200원에서 14,500원 잡아드리겠고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손절 가루는 8,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8,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500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공략주 열어봤습니다. 네이처셀 이야기 나눠 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 공략주 들어보니까 모두 바이오주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12월 바이오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김민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압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상장된 지 아직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일단 간단하게 기업 기업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같은 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일단 2009년도에 설립은 됐었고요. 상장은 최근 2019년 6월에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주로 난치성 질환에 관련된 신약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매출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당뇨 쪽으로 5종 그리고 난치성 항암제 쪽으로 2종이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삼진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호프바이어스 사이언스 쪽으로 지금 라이센싱 아웃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치성 질환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니즈가 굉장히 좀 많이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이상 이후로는 바로 시기성 이장품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바로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차가 좀 간단하게 빨리 기술 수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달을 드리겠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을 왜 추천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만 7천 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평가제 종목 위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손절보다는 좀 더 담는 전략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상장된 이유로 증시가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꾸준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과 동시에 좀 주가가 같이 좀 내려왔다. 6월 달부터 8월 달이 사실 증시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이때 상장이 됐기 때문에 종목 같은 경우에 흐름이 내려왔다가 꾸준히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위로 올려줄 때 지금 상단에 있는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하단을 꾸준히 좀 지켜주는 라인을 계속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면 이 날짜를 보시면 11월 8일과 11월 18일입니다. 이때 한번 지수의 흐름을 제가 안내를 드리면 11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다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기간이었고요. 18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내려오는 기간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내려왔었던 것처럼 이 시기에는 지수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다시 상승을 하자 강하게 4.74% 가까이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장된 이후로 지금 지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 시도 중에 지금 꾸준히 지수 하락되면 내려왔다. 지금 다시 하단 지지, 17,000원대를 잘 지지해주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이 나왔고 사실 이번에 지수가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는데 그 구간에서도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상승 의지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 다시 말씀드리면 2만 2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7천원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공략주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내일장 공략주는 줄기세포치료제 네이처셀 최병진 전문가께서 제시해 주셨고 희귀질환 치료제 압타바이오 김민재 전문가께서 제시해 주셨네요.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 투자 비법 챙겨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장에도 힘내셔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